마이보험 체크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5, 4, 3, 2, 1, 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징글TV, 리투시TV, 시사발전소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안징글TV와 함께 항상 방송을 함께 얻는 여기는 못 오셨지만 인사이트TV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갔다가 또 영하 10도의 강추에 한동 고발 기자회견 했다가 그다음에 또 매불쇼 갔다가 또 오후에 잠깐 여기 와서 잠깐 일하다가 이제 방송을 하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약간 진이 빠졌어요 방송은 하루에 하나씩 해야겠네요 두 개만 해도 이제 힘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분들은 하루에 방송을 세 개도 하고 투쟁도 하고 고발도 하고 집회들도 하나도 지치지 않네요 일본까지 갔다와도 오히려 더 쌩쌩하신 수사발전소의 한진희 소장님 리투시TV의 리투시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동안에 막 잡담하시죠 한진희 소장님은 여기는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나두잼TV랑도 공동방송 한 번 했었죠 거기서 두 번 했죠 거기서 두 번, 여기서 한 번 네 맞습니다 한진희 소장님은 네 번째네 나두잼TV랑 거기서 두 번, 여기서 한 번, 세 번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시사발전소 한 번 갔었는데 두 번이 갔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이네요 되게 무서울 정도로 기억나게 좋으세요 시사발전소 한 번 왔네요 네 맞아요 여기 부근에 여의도 스튜디오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리투시님은 여기 한 번은 최소 왔었고 네 한 번 왔었고 임세윤 소장과 세 명이서 방송했었죠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우리 둘이만 했었나요 그때 네 그때 다른 청년 정치인 한 분과 같이 했습니다 아 황희 소장님 네 네 네 셋이 했었군요 그다음에는 임세윤 소장님은 계속 방송 한 번 했는데 안 했었나요 네 한 번도 안 했고 이제 현장에서 자주 배웠죠 맞으시는 경우가 많았고 아 임세윤 소장님은 내일 임세윤 식당 팀에서 이제 황명선 전 논산시장님 3선 이재명 저기 후보 대변인 했던 그 분이랑들 방송하는데 안단 리투시님 꼭 초대라고 제가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들어오고 계시죠 우리 안정현TV도 들어오고 계시고 오늘 지금 세 번째 방송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텐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텐션 한번 높여봐요 와아 얼른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니투시님 확실히 지금 벌써 100여명 가까운 분들이 들어오고 10% 들어오셨어요 역시 시사발전소도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시사발전소하고 니투시님이 지금 후쿠시마 갔다 온건 뭐 장경태 최고위원님이 최고위원에서 이야기 한 분 나왔고 맞습니다 두 분이 올린 영상도 화제가 되고 있고 시사발전소 요즘 방송 많이 하던데 이나영 전 경기도 의원님하고도 하시고 아 그쵸 소소담이라고 해서 그때 안진근 소사님 나오셨을 때 프로그램 계속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실 후쿠시마 현지 취재 갔다 온 이후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방송을 못하겠습니까 라이브를 못하고 있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시작하고 있는 단계죠 왜냐면 편집을 다 제가 했기 때문에 현지 취재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도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우리 인사이트TV까지 네 곳에 뜨신 두 분이 함께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근에 두 분 뭐 네 일본 갔다 온 건 알고 네 뭐 TV 동향이든 개인 동향이든 편안이 좀 이야기냐면 지금 시민들께서 막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네 후쿠시마 한진희 소장님부터 취재를 갔다 온 이후에 동향은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편집 지옥에 시달렸던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네 왜냐면 후쿠시마 현 내에서 뭐 현에서 피난을 했던 피난민들 인터뷔라든가 네 또는 그 현지에 있는 그 현지가 아니죠 이제 참의원 그 일본 국회의원과의 인터뷰 나 그 밖에 저희가 뭐 이를테면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찾으러 다닌다든가 네 이러면서 거의 뭐 일본 전역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힘겨운 취재를 해왔고요 취재한 이후에 조금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더니만 다큐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편집 지옥에 편집을 거의 24시간 매달려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리투시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새벽에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니까 두 분이 간게 언제죠 제가 들었는데 이제 날짜를 애청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지난달이었을 거고요 맞나 지난달 지난달 초 중반쯤이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가 11월 10월 19일날 갔어요 10월 19일날 가셔서 18일쯤에 갔네요 18일에 갔네요 18일쯤에 가서 그리고 이제 한 월요일쯤 돌아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월요일쯤 돌아왔어요 그럼 한 2주? 아니 아니요 일주일도 안 돼 일주일 정도 가량 5일 정도 갔다 아 5일 동안 현장 취재를 탐사 취재를 하고 오셔서 지금 이제 뭐 국회에서도 시사회하고 그랬는데 그게 후쿠시와 진실 1부인가요? 네 1부요 1부입니다 총 6부작 중에서 이제 1부를 했고요 상영회를 했습니다 네 나머지 5부에 대한 편집이 걱정이 큽니다 네 저도 탐사 드려야 될 거 같아요 리투심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리투심 팬들은 지금 벌써부터 막 슈퍼챗을 보내고 아주 흥겨운 응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슈퍼챗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마국주님 안개 속 삼겹살님 네 안개 속 삼겹살님은 7만 9천원을 슈퍼챗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7만 9천원 친구 아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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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친구 옛날에 삐삐 보낼 때 막 삐삐 씨야를 그런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빨리 빨리 5353 빨리 빨리하라 1004 337 337 천사야 힘내 힘내 앞에 있는 피디님이 푹 하셨어요 푹 10102 3535 리투심한테 내가 삐삐 보낸거에요 10102 3535 112 3535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막 그렇게 고백을 하는거죠 삐삐 번호로 많이 해보는거구나 많이 해보는거죠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사랑 고백을 못하고 그냥 천사같은 분 1004 337 337 많이 보내본거 같아요 노래 이렇게 틀어가지고 보내고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알겠어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슬픕니다 마국주님은 네 5만원도 보내고 2천원도 보내고 계속 보내는데 아 귀에 피나서 내일부터 남친을 얻고 계산하고 보청기 처방받고 네 보세요 제가 텐션 올리면 안됐나 그러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두 분의 애청자들은 제 스타일을 안좋아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엄청 기대하고 계세요 박찬호 스타일 투 머치 투 머치 투꼴을 안좋아 자 그래서 5위를 갔다 오셨고 네 그 다음에 1부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부 3부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2부 3부가 나오고 그리고 한 번 더 또 일본에 또 가서 추가 취재를 하고 네 그러니까 1차 취재를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한 2, 3부작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6부작까지 나오려면 저희가 취재를 해야 될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취재까지 갔다 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를테면 이번에 취재를 갔던 거는 원전 코앞까지 갔던 거거든요 1km 이내까지 들어가서 오염된 토양을 측정을 하기도 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후쿠시마산 농산물도 가지고 오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2차 취재를 가려면 유통 경로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산이 어떻게 또 다른 지역에 원산지를 또 둔갑해 가지고 국내로 반입이 되는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양 수산물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아니어도 부산항에 들어오는 선박 평영수 문제라든가 그 밖에 이제 활어 차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3, 4년 전부터 불거졌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유통 경로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라고 하면은 저희가 후쿠시마산에 산지직송 좀 이걸 가지고 오려고 해요 시판에 판매되는 거 말고 그렇죠 후쿠시마산에서 이제 박스채로 농산물 농산물 사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방사능 측정을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후쿠시마산 농산물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원물을 그냥 들고 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서 다 갈아서 가지고 왔거든요 오이하고 피망을 정판에다가 다 갈아서 그게 왜냐하면 식물검약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들어와가지고 국내법들을 살펴보는 도중에 이 식물검약소에 오이하고 피망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함께 다 부흥지 물리긴 했습니다 그 통체로 갖고 오면 걸리죠 네 근데 상관이 없는 품목이었어요 아 상관이 없는 품목이 있군요 갈고 났더니 상관이 없었다 그렇죠 다 갈고 오이를 갈아서 500ml로 두 병을 가져왔고요 피망도 500ml로 한 병을 가지고 왔으니까 엄청 많이 갈았던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측정값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후쿠시마에 보게 되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부흥을 위해서 여러 어떤 프레임들을 씌우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하다라는 프레임들을 근데 이게 지금 도쿄나 이런 쪽에서 돌고 있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이걸 저희가 측정해도 값이 나온다고 하면 일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안 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원산지를 후쿠시마산으로 둔갑을 오히려 시켜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이런 어떤 여론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안에서 직접 저희가 농산물을 가지고 올 생각을 하고 후쿠시마산이라고 샀는데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른 지역 농산물로 이렇게 교체해서 안전하다고 그러면 현지에서 우리가 예전에 막 무 몰래 뽑아먹고 그랬거든요 아 서리하듯이 서리처럼 현지에서 농산물을 서리를 해야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데 구입을 해야죠 아 그렇게? 서리하면 큰일 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의 수준으로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제가 어렸을때 너무 험하게 살았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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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안개속 삼겹살 님니까 시사 발전소로도 오셔서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저희 스페다 분이세요. 안개사님께서요? 우리 안지글TV 애청자들께서도 오늘은 혹시 슈퍼챗 쏴주시라고 권유를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리투시TV하고 시사 발전소에 저희도 사실은 없는 돈에 오늘 두 분 후쿠시마 왔다 갔다 해서 조금이라도 출연료도 드렸거든요. 이렇게 방송도 같이 하고 출연료를 조금이라도 드려서 후쿠시마 또 가실 때 비용을 좀 도와드리고 싶더라고요. 물론 실제 2차 취재 갈 때도 제가 비용을 한 번 더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두 분의 손감을 국회에서 시사 비슷하게 했고 현재 시사발전소에 올라가 있네요. 시사발전소의 일부가 지금 올라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42분 35초짜리 이게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시사발전소하고 리투시에도 올려져 있나요? 일단 시사발전소 채널에만 올라가 있어요. 6,700명 정도 봤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엄청 고생 장성을 드렸는데 사실 60만, 70만 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붐업이 좀 덜 됐다고 맞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죠. 두 분이 제가 보니 거의 피지시처급 수고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알고 싶다급 수고를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급 수고를 했죠. 예고 프로그램도 예고도 한 번 올리지 않았어요? 네. 티저 한 번 올렸어요. 티저도 시사발전소에 올려져 있는 거죠. 그렇죠. 티저는 양쪽에 다 올라가 있어요. 양쪽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저께 후쿠시마 원전합 취재 후기 두 분이 방송했었고 네. 평소에는 두 분이 라이브를 안 하고 아니요. 평소에도 좀 자주 하긴 하는데 전기적으로 아니면 비전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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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연 도의원이면 전기적으로 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소확행이 아니라 뭐라고 소소담이요. 소소담 소소담 죄송합니다. 소확행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랑 함께했던 캠페인입니다. 아 그렇죠. 반학신의 행복위원회였고요. 소소담 미사 발전소는 소소담이 정규 프로그램 나머지는 비전기 프로그램 나머지는 그냥 저 혼자 떠드는 방송이죠. 그리고 또 여러 청년들 예전에 같이 했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후쿠시마의 진실 다큐 제작하는 과정이나 그 밖의 다른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접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 그렇군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취재에 전념하고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도입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죠?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압둘라님께서 안징글팀 슈퍼챗도 싸주셔. 내 첫 슈퍼챗을 여기다 하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투시 사랑님께서도 안징글팀으로 들어오셔서 정말요? 말 좀 많이 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뇌물이었어. 그렇죠. 김건희는 막 300만 원 뇌물 받고 그래야만 카톡 네 디올 가방 하고 그랬잖아요. 출연시켜주고 출입시켜주고 저는 안 주셔도 말 많이 하게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얼마나 들어오셨는지 오 안징글팀이 100여 명 넘게 들어올라 오 정말요? 100여 명 향해 가고 시사발전소도 100여 명 향해 가고 인사티도 100여 명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징글TV가 먼저 100명을 넘었네요. 오 축하드려요. 아무래도 인생경연 스튜디오니까 아니요. 그걸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아까 매부쇼 갔더니 6만 명이 7만 명이 동점하고 있대요. 진짜 얼마나 네. 우리는 언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요. 가야죠. 그럼요. 여기 100만 가자 라고 여러분들 많이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만 명 안팎의 유튜브들이 서로 연대하고 응원해서 유튜브계의 경제민주화 유튜브계의 균형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픽스도 내일 제가 가는데 정치본소득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이 동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픽스도 굉장히 발전한 거죠. 그다음에 또 아 뉴스공장 오늘 아침에 갔다 왔는데 15만 명, 16만 명. 여러분들 몇 가지를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침에 뉴스공장 매부쇼 갔다 왔으니까 네. 저도 가서 제가 출연한 입장이지만 동점을 보거든요. 아 네. 그러면서 우리 안녕팀이나 시사발전소 리투시TV도 저렇게 돼야 된다 하는 아쉬움을 안고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 분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네. 자 누가 먼저 시작하겠습니까? 후쿠시마 진실. 후쿠시마 진실. 물론 시사발전소에 있는 그 첫 5원 후쿠시마 진실 1 그걸 다 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두 분이 이야기를 주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일단은 그저예요. 후쿠시마 진실 저희가 요약한 1분 17주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심각성을 좀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함께 보고 올까요? 자 나가지 말고 다 봐주십시오. 영상 보고 오시죠. 10분 근처에다가 좀 대보겠습니다. 네. 11까지 올라가네요. 나왔습니다. 840. 계속 올라갑니다. 860까지 올라갔네요. 2만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1.9만. 아까 2만까지 갔습니다. 2만이요. 유효해요. 상당히 높은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요. 잠시면 괜찮지만 최소한 그 우리는 밀리시버트 그러니까 1,000분의 1시버트 또는 100만분의 1시버트 1,000분의 1,000분의 1 이런 정도가 정상인데 그건 벌써 굉장하지 않아요. 저희가 측정수에 의뢰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연락이 온 한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해당 흙에서 세슘 20만 베크레 추정하기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의 맘먹는 수치가 나왔다.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초당 20만이면 굉장히 높은 숫자죠. 보통 우리가 건강 수준을 생각할 때는 100백크렐, 10백크렐 그리고 만약 경우에 1,100크렐 근데 그거를 넘는다. 그러니까 만이다, 10만이다 하면 10배, 100배가 되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잘 보고 오셨을까요? 네, 시작하기 전에 읽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슈퍼챗이 오늘 이상하게 좀 많이 들어와요. 아마 한진 소장님과 제가 옆에서 보조를 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제 걸로 다 몰린 것 같아요, 슈퍼챗이. 네, 밑드시로 슈퍼챗 몰아주자! 여기 지금 마국주님께서 이제 우린 그걸 절도라고 부릅니다. 설이 아니고 절도, 액, 동그라미. 이렇게 모셨고요. 방호복에 보태주세요. 만 원 후원해주셨고요. 박양수님께서 5만 원 보내주시면서 세 분 이 시대의 독립군이십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마국주님께서 2만 원 또 후원해주시면서 뭐야, 10분까지 징거리형 지분이 70%인데 이제 본방 시작이야. 지금부터는 제가 20%로 가겠습니다, 20%로. 네,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방금 후쿠시마의 진실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11 마이크로 시버트가 넘어가고 860 CPS가 넘어가고 그리고 가장 임팩트가 있었던 거는 저희가 채취했던 오염된 토양에서 세슘 20만 백크릴이 나온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정말 심각해요. 수치를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간단히 좀 설명도 해주면 돼서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번 하셨겠지만.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1 마이크로 시버트가 넘어간 것부터 얘기하면 마이크로 시버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국제방사성방호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피폭이 되어도 괜찮다 정도로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게 이제 자연상 받는 방사성.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받는 이 방사성들이 있잖아요. 뭐 CT라든가 또는 그 밖에도 기계를 통해서 받는 방사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연간 1 밀리시버트는 괜찮다라고 하는 걸 이제 365일로 따져서 그럼 시간당은 어느 정도냐 했을 때 0.1 마이크로 시버트예요. 근데 이제 인공적으로 받는 방사성의 경우에는 0.3 마이크로 시버트 아웃까지 괜찮다라고 정해놓은 것인데 저희가 갔던 곳은 시간당 11 마이크로 시버트죠. 이게 몇 배입니까? 10배가 훨씬 넘는. 상당히 높은 수치고 피폭되어서는 안 될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물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매번 이 점을 좀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제적 방사성방호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연간 1 밀리시버트를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한 방사능 수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적어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이 정도까지는 기준치로 정의는 차인 것이지 그게 어떤 우리가 인체의 피폭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질병을 유발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은 아직 전혀 돼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아까 제가 10배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100배입니다. 0.1에서 이제 10일로 올라갔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국제기준 국제기준은 방사능으로 통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분 분야별 물질별로 세분화되어 있나요? 그냥 통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0.1 말고 세슘으로 하고 세슘 뭐 이런 것은 세슘은 이제 다른 세분 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1977년에 제정되었던 국제적으로 제정된 알랄라의 원칙에서도 이 방사능은 최대한 안 받는 게 제일 좋다. 미국의 환경보호청도 이 입장을 밝혀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1, 0.3 마이크로시프터가 사실 중요한 기준은 아닙니다. 안 받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CPS에 대한 거 860 넘는 CPS가 나왔잖아요. CPS는 초당 핵이 어느 정도 붕괴돼서 이 개수기에 측정이 되느냐 몇 개의 C 그렇죠. 이 방사능 핵종들이 들어오느냐 이걸 보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CPS 값을 제가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후쿠시마산 목제 있죠. 목제. 그게 목제가 해외로 판매가 될 때 기준이 110PS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런데 860 CPS면 그거에 8배가 넘는 8배, 9배가 되는 수치가 측정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알프스 처리 과정에서 펌프라든가 배관이죠. 배관이나 하수처리 시설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CPS 값이 4에서 80PS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럼 4에서 80PS 정도면 또 이게 860 CPS랑 비교를 하면 엄청난 수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거죠. 그 밖의 마이크로시버트, CPS 나왔고 CPS는 초당, 붕괴되는 핵종을 얘기한다면 CPM은 분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시버트. 그러니까 그러면 두 분이 후쿠시마에 가서 이것을 측정하고 채취하게 해서 뭐뭐라는 거예요? 흙, 물, 공기, 농산물, 수산물 싹 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방사선 양을 측정을 한 게 하나고요. 그리고 후쿠시마산 농산물, 오이하고 희망, 후쿠시마산 물까지도 하긴 했는데 물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깜짝 놀랐던 게 후쿠시마역에 딱 내려서 편의점에 갔더니 후쿠시마산 물입니다라고 딱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홍보까지 하면서 어디서 수상을 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다. 세계에서 인정받은 이렇게 적어놓으면서 버전시 판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1차 충격을 먼저 받았어요, 저희가. 아, 이게 진짜 이러고 있구나. 먹어서 응원하자는 2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현지에서 직접 느꼈죠. 그렇죠. 일본 정부가 먹어서 응원하자는 게 시즌2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어디서 판매하고 싶다고?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후쿠시마 편의점에서? 네. 그렇죠. 후쿠시마 현 편의점들에서? 그냥 내리자마자, 여기에서 내리자마자 편의점을 갔더니 그냥 물을 버젓이, 후쿠시마의 물. 어느 공항에서 기차역으로 간 거거든요, 후쿠시마는? 그렇죠. 신칸산을 타고. 도쿄역에서요. 도쿄역에서? 네. 그러면 여러분은 도쿄 한에다 공항으로 간 거예요? 어, 나리타요. 나리타 공항으로? 한에다 공항은 어디죠? 한에다는 이제 도쿄 중심부에 있는 거고 나리타는 치바 쪽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럼 공항도 있죠? 한에다 공항도? 한에다 공항도 있죠. 네, 저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막 했거든요. 아, 약간 한에다 공항이 김포공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천공항이 나리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제공항. 그렇죠. 소디스카. 위치적으로만 보자면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후쿠시마역 내에 있는 편의점에서 후쿠시마산 물을 판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 편의점에서 후쿠시마산 오이를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안전하다면서 실제로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캐펜하잖아요. 예전에 뭐 일본에서 무슨 올림픽, 국제경제하는데 막 후쿠시마 물건 먹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에서 항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비슷한 거네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가기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그고요. 아마 일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일본 정부가 열심히 여론전을 하고 있으니까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먹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유통이 많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유통은 많이 되고 있는 듯 하지만 반대로 좀 이 후쿠시마산의 농산물에 대해서 두려움 그리고 굳이 저걸 사먹어라는 분위기는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택시 탔을 때. 네, 택시 탔을 때도 그렇고 다른 이제 저희가 후쿠시마 이외의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시민들을 취재를 해보니까 다들 아니 우리 현에서 이미 좋은 농산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위험한 걸 우리가 굳이 왜 먹냐. 그런 리포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도 위험하다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어떤 일본 시민은 최근에 이민 많이 간다, 일본에서. 아, 네, 맞아요. 그런 건 아직 우리가 팩트체크가 됐나요?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죠, 다른 이야기는. 화석 폭발이랑 지진, 지진 학계 사람들이 말하는 걸로는 엄청난 고도의 강진이 한 번 올 것이고 그때 일본은 박살이 난다. 이게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해외로 부자들, 돈 많으신 분들은 해외로 이미 집을 다 사놓고 이주 준비를 다 해놨다는 건 거의 팩트입니다. 그건 팩트인데? 거의 팩트예요. 실제 일본에서 저는 후쿠시마 온전 폭발이라든지 그 이후에 어떤 일본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보면 일본 사람들이 다 이민 가고 있다, 이런 인구 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팩트인지 제가 약간 아, 후쿠시마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건 맞아요. 후쿠시마나 다른 지역에서도 알 해외로 아, 네, 네, 네. 이민, 뭐 미국으로 간다든지 호주로 간다든지 뭐예요. 네, 아마도 돈만 있으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또 우리 어떤 항상 이제 유튜브 상에 떠도는 그 이야기 중에 가짜뉴스나 부정확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속으면 안 되잖아요. 네. 뭘 막 열심히 해갖고 방송했는데 나중에 팩트 체크할 때는 틀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우리까지 가짜뉴스나 부정확한 정보를 속았다든지. 여론은 그렇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기사들 참고해서 저는 보고 있으니까. 일본분들도 분위기가. 네, 분위기도 그렇고. 이사를 가거나, 인류에 가거나. 왜냐하면 지진이 엄청나게 크게 한 번 올 거거든요. 한 번 온다, 네. 이번에 우리 오늘 아침인가요? 지진경보가 울렸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온 국민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지금 온전 짓고 있는 지역이 그 지진 위험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영향을 받는 곳에 추가로 온전을 또 계속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심탄소들이 경고를 했던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영상 보신 분들 세슘 20만 베크렐에 대한 얘기를 좀 보셨을 텐데 그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가늠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베크렐로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가 지금 허용하는 배출 기준치가 세슘이 100베크렐입니다. 100베크렐이요? 까진만 된다. 그 이상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는데 세슘이 20만 베크렐이 나온 거죠. 몇 배죠 도대체? 베크렐인데 20만 베크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100베크렐에서 20만, 20만이 몇 배인 겁니까?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20만, 그 다음에 거기서 꼽박이. 2000배는 2000배. 대략 계산해보니까 그렇죠? 제가 문과라서 잘 계산이 안 됩니다. 저도 문과라서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2000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체에 가능한 수치라고 하면 10에서 100베크렐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20만 베크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수치거든요. 거기에 노출되었을 때 물론 당장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만 베크렐의 토양을 어쨌든 그걸 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피폭이 됐으면 지금 당장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검진 받아보고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까지 즉발 효과, 바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는 거는 진짜 이 방사능 물질을 전신에 뒤집어쓴 사람 그러면 피부에 포진이 생겨나고 한 2, 3일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한 피폭이 굉장히 무서운 건 즉발 효과는 체감이 될 수는 없지만 이게 5년 뒤인지 10년 뒤, 20년 뒤에는 암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밖에 기형아가 출산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효과가 나중에는 온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짜 우리 히로시마는 나카새키의 강제 증명가에 있던 우리 조선 동포들도 거기서 피폭되고 한국에 와가지고 발병하고 2세, 3세한테까지 발병하는 거 보면 무섭잖아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안 없어지고 체내에 축적됐다가. 그래서 예전에 피폭 2세 협의회 투쟁 의원의 원장님 계셨어요. 저도 참여했을 때 뵀었거든요.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피폭 휴유증으로. 부모님의 피폭인데 본인한테 왔고 본인이 그걸 진상규방, 일본 제국제 만행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몸이 약화됐어요. 그게 안 낫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유전자 고리라고 해야죠. DNA 고리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 DNA 고리가 끊어졌을 때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회복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붙는다.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라거나 좀 면역체계가 좀 약해져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유전자 고리가 깨져 있는 게 다른 유전자 고리랑 엉겨붙는다든가 하면서 이게 암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피폭 되면 유전자 고리가 막 끊어지는군요. 저도 막 배우고 들었는데 또 잊어먹고 막 그러잖아요. 정신이 없어.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윤석열 김건희 한동안 타도에만 가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도 부족해서 시제를 하면서 교수님들이랑 인터뷰 하다가 석윤열 교수님도 만나고 하던 과정에서 속성으로 배웠다고 해야 되나 공부를 해서 취득하게 된 거죠. 이번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석윤열 교수님은 인터뷰 영상에 직접 나오셨지만 그 외부적으로 제가 영상에는 안 나왔지만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님 저도 잘 알고 있는 원자력안전과 미래 대표님 그리고 한명석 박사님도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석윤열 교수님도 도움을 주신 거고요. 아까 전에 원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트라우마 정신과 의사를 저희가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 전쟁 트라우마라든가 원폭 피해 대상자들만 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올 거 아니에요. 정신과 의사이신데 그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었어요. 개인적인 에피소드.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요. 이야기를 꺼냈으면 하셔야죠. 네. 계속해야죠. 리투시TV 미총님 미국에서 미정님. 미정님. 미정님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US달러니까 나름 영어시으로 미총님. 시사발전소에 스패너님이십니다. US달러 10달러. 감사합니다. 외국에 계시는 분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에도 시사발전소 한지님과 리투시님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슈퍼주 해주셨네요. ENTJ님께서 우리 리투시 둥가둔가 한지근TV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투시타임 지금부터 중요하게 해보세요. 네. 이거는 제가 안 그래도 정신과 약을 지금 복용 중인 상태이고 조금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제가 취재를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취재 과정에서 정신과 의사를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공항이라고 해야 되죠? 일본 말로는 패닉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이제 공항장에 와서 촬영을 하던 도중에 제가 뛰쳐나가는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심호흡하고 쉬고 있는데 이제 인터뷰는 이제 다 끝날 쯤이었고 이제 한 소장님께서 인터뷰 다 이제 팀원들이 다 맞춰주시고 저는 이제 나중에 물 좀 마시고 복귀를 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먹고 있는 약을 보시더니 바로 처방을 해주셔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방 받고 이제 약까지 받아서 이제 주셨어요. 이제 그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혹시마 취재를 가기 전에 병원에 가셨을 때 약 처방이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번 바뀌었어요. 바뀐 이후로 갔다 보니까 그 약이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상황에서 공항이 온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는데 혹시마 현지 취재랑 연관이 있는 패닉이었나요? 원래 좀 이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감정 조절이 좀 안 되는데 혹시마 취재하다 보니 네. 그 하필이면은 정신과 의사 트러마 이제 그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여기서 갑자기 그 이입을 너무 해버려서 그 피해자들 이야기하게 들려주시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이 딱 와 보는 거죠. 그 정신과 의사님이 피폭자들 후쿠시마 사고 휴중 겪는 분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전쟁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결국 그 트라우마에 대한 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10년, 20년 뒤에 나오는데 후쿠시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때 원전 사고에 피폭 또는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이 이게 이후에 알고 보니까 왜 내가 몸이 아픈지 모르겠다. 왜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지 모르겠다. 되돌아보니까 결국은 후쿠시마가 원인이었다. 이런 거를 지금 그 정신과 의사분이 케어를 해주고 계시는 거죠. 미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된 게 무슨 이라크 전쟁이나 뭐 이런 걸프전 했잖아요. 옛날 미국이 침략 전쟁 유엔이 불법이라고 그러면 현장에서도 수천 명 군이 죽지만 복귀해서 미국에서 더 많은 사람이 자살하게 됐대요. 실제로. 김종대 전 의원님이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았어도 돌아가신 미 장병보다 더 많은 분들이 희유증으로 맞습니다. 자살하고 죽는다는 거죠. 전쟁이든 피폭이든 이건 인간의 삶이나 우리가 가야 될 사회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분께서 발언하신 이제 인터뷰 내용은 이제 2화에서 나올 거고요. 네. 네. 아 지금 1화는 1화에서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왔어요. 1화에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심각성을 알리는 거에 좀 중점을 둬서 방사능을 측정하는 거에 좀 포커싱을 했다면 2부에서는 이제 피난민들 또는 후쿠시마 현에 지금 여전히 살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일본 정부의 탄압이라든가 그 밖에 이걸 공론화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좀 중점으로 돌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갑상선 암이 다발한 전례가 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원전 사고 이후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체르로빌 원전 사고 이후에 5세 이하 아이들에게 이 갑상선 암이 다발을 실제로 했었거든요.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그러면 아이들의 갑상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갑상선 암이 다발을 했어요 했는데도 그걸 축소 은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갑상선 암이 한 100에서 180명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데 시민단체에서 확인한 건 1000명 이상이라는 거죠. 최소. 그런데 거의 10분의 1로 줄여서 원전 사고 주변에 있었던 분들 그렇죠. 그러면 피폭 사고가 영향을 끼친 거네요. 끼쳤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계속 뭘 숨기고 있죠. 그렇죠. 계속 숨기고 있고요. 네. 은폐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180명으로 올라선 것도 시민단체에서 계속 반발을 하니까 그제서야 집계를 조금 더 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집계되는 방식도 굉장히 이상하게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예를 들어 일본 정부가 선정해놓은 원자력 관련된 병원이 한 두세 군데예요. 그럼 그 두세 군데에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야만 집계가 되는 거고요. 다른 지역으로 피난들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걸 포함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거 포함을 안 합니다. 포함을 안 해요. 이상한 집계방식이에요. 그건 너무 그냥 아예 은폐하고 축살로 작정을 한. 작정을 했죠.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이걸 정부 차원에서 집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피난물을 가다보니까 뿔뿔이 터져가지고 지금 천명도 사실 굉장히 최소 숫자로 잡은 거고 시민단체에서 이 갑상선 암을 겪고 있는 환자들 후쿠시마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확인을 할 방법이 없답니다.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정말. 저희도 가면서 속이 너무 답답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화가 났던 거 있었죠. 이게 원전이 폭발을 했으면 적어도 한 20, 30km 이내에 있는 곳에 대피량이 떨어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지 피난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걸로는 대피량이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원전이 폭발한 이후에도 그 학교 정상적으로 그 다음 날에도 학교에 와라. 그 다음 학교로 갔어요. 그게 정부의 방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학교에 와가지고 2차, 3차 계속 피폭이 됐던 게 누적이 된 거죠. 피난을 갔어야 됐는데. 그럼 나중에는 일본 사회에서 특히 후쿠시마라든지 일본 사회에서 계속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고통이 양산되고 지속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다룬 무슨 다큐도 하나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공개 안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있었어. 그렇죠. 있어가지고 이제 우회로 많이 들어서 보고 계신데 우리 태원 참사 클래시처럼 맞아요. 아직도 넷플릭스 안 나오나요? 클래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네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아무튼 후쿠시마 온전사고인지 아무튼 그 일본 팩트는 체크해봐야겠지만 넷플릭스 드라마도 처음에는 안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보인다고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 그거 있었잖아요. 후쿠시마 사고 다룬 일본 드라마 넷플릭스 네. 있었어요. 못 보게 돼 있었다고 근데 지금 볼 수 있는지 한번 팩트 체크 좀 해주십시오. 리투시TV의 뿡뿡뿡 뿡뿡빵빵님께서도 오늘은 투네이션이 없네요. 리투시 가자 가자. 투네이션님이 그거 애청자님이죠? 아니요. 투네이션이라고 해서 음성으로 채팅을 읽어주는 예를 들어 슈퍼챗을 쐈으면 저렇게 리투시 아프지 마요 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읽어줘요. 녹아요. 투네이션이라는 음성 AI가 리투시TV에서는 평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빠장 하면서 빠방 하면서 돈 나오는 소리가 빵 들리면서 방송 중에요? 여기 중간에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빵 뜨면서 리투시 화이팅 이런 식으로 읽어주거든요. 엔티제님께서도 그럼 이런 거네 엔티제님 지금 슈퍼챗은 리투시 아프지 마 빵빵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투시 아프지 마 힘든 목소리가 다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저는 투네이션이 어떤지 카네이션 막 이래가지고 카네이션 두 송이 투네이션 애청자 같은 느낌 댓글이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투네이션 애청자 느낌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삐삐이션으로 하면 되고 삐삐이션 투네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딱 옳지 말았네요. 자 계속 리투시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가시면 계속 이야기해 주십시오. 리투시님 네 무슨 얘기를 네 잠시만요. 갑자기 얘기를 하라고 하죠. 아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이어서 하면요. 다시 갑상선함으로 잠깐 돌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원래 갑상선함이라고 하는 게 갑상선 샘이라고 해야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얻은 요오드라는 게 차있단 말이에요. 미역을 먹어도 요오드가 차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인공적인 요오드가 침범을 했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원전 사고 이후에 요오드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이 나왔을 때 이게 반감기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일주일 안에 예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안정요오드제를 처방을 한다든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처방이 됐으면 사실 아이들의 갑상선 암 발생률이 조금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긴급처방을 안 했죠. 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후쿠시마 출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혹시 준비된 영상 중에 최고의 영상 있죠. 혹시 그것도 같이 좀 볼 수 있나 추인 나갈 수도 우리 텅디 PD님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분만 기다려줘요. 1분만 기다려주시는 걸로 얘기하고 안정걸TV의 대전 도라에몽님이 먼저 얼마 안 돼. 죄송합니다. 슈퍼셋. 근데 이제 일본어 전문가 리투슈님 있으니까 수미마센.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신 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가또. 수미마센 아리가또. 귀엽게 생겼는데 네. 귀여워요. 대전 도라 형님 감사합니다. 리투시하고 한진이 시사발전소 가서도 슈퍼셋 조금만 싸주세요. 도라 형님. 저희야만 싸면 죄송하잖아요. 자. 그러면 영상을 보기 이전에요. 하나만 더 그러면 말씀드리고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그러시죠. 일단은 지금 보통 시청자분들이 예상하기로는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게 64개의 핵종을 검증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이 방사상 오염수 안에 들어있는 방사상 핵종들은 2천여 개입니다. 와. 2천여 개고요. 그 2천여 개 중에서 도쿄전력에서 얘기하는 거는 64개 중에 62개만 알프스를 거쳐서 그 안전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방류해도 괜찮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하나 지금 64개를 검증한다는데 갑자기 62개로 줄었죠. 근데 또 어느 순간인가 30개만 검증을 하고 있고요. 점점 줄어들고 그럼 지금은 또 몇 가지만 검증하고 있을까요? 6가지. 아니요. 아홉 가지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검증하고 있는 것도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석열은 안전하다고 나이피잖아. 과학적이라고.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일본적으로 신뢰한다고. 과학은 사전적인 의미도 모르실 것 같은데. 기시다의 시다다마리. 기시다마리.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네. 기시다만 만나면 빡빡 기시다오는. 기시다오는. 사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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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투리로 따지면 뚜껑인데. 더 대지 시청 가능합니다. 이트리 씨 응원합니다. 알로님 고맙습니다. 알로님 감사합니다. 저 생각이 안 났어요. 크래시는 생각했는데 크래시는 여전히 지금 다채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진수호님 다시 영상 소개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최고위 모두반화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이 저희 다큐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해주면서 이걸 좀 많이들 시청을 해 주십사. 이게 공론화에 함께 좀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큐에서도 인터뷰로 참여를 해주긴 했지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본인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반화에서 다뤄줬습니다. 그 영상을 함께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시사발전소라는 언론 유튜브 채널에서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측정조에 의뢰한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개의 한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해당 속에서 세슘 20만 베크렐 추정하기에는 첼로비 원전 사고 지역에 막먹는 수치가 나왔다. 이런 연락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까지 가서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채취한 흙을 일본 내 한 측정소에 의뢰했더니 세슘 20만 베크렐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1kg당 100베크렐 기준치입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양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측정소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두려워 자신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와서 측정은 곧바로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 후 10년이 넘었음에도 원전의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전 오염수 30년간의 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임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원전 사고 이외에도 그랬듯 시간이 갈수록 잊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취지의 노력들이 기록이 되고 기록은 국민의 알 권리가 되고 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민의 심판은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영상은 약 40여분으로 일부만 공개되었습니다. 더 공개할 진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은 장경태 최고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영상에 보신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 박찬대 의원님이 계속 옆에서 보시면서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아 맞지 맞지 공론화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맞지 이렇게 하시는데 박찬대 최고위원님이 다큐에 실제로 인터뷰 참여도 하셨고 저희가 이번에 서울권 상영회를 할 때 국회의원회관 안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박찬대 의원실에서 열어준 거거든요 네 대관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서은숙 최고위원님도 되게 관심 있게 보시는 표정이 나오는데 부산 최고위원님이시잖아요. 네 부산에서 발언도 하셨고 저희 2차 상영회를 부산에서 열었는데 아 지금 상영회를 몇 번 했어요? 두 번 했습니다. 서울 부산.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서은숙 최고위원님이 발언을 해주셨죠? 네 혹시 그 영상도 있으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아 서은숙 최고위원 발언도요? 네 발언이 있어요. 이야기 한 김에 다 하셨나 보군요. 그거 또 좀 기다려야죠. 네 알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사진에 영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오늘 피디님이 앞에서 진딱 빼고 계시고 정말 열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이거 배지 호쿠시마 먼저 오염수 봤는데 배지로 이제 달고 다녀요. 항상 이제 프로젝트 중에는 이제 방역을 막아야 된다. 그렇죠. 저희가 그 신념을 갖고서 이제 호쿠시마 현지로 취재를 갔던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다큐의 목적지라고 하는 거는 오염수를 저지할 수 있는 결과까지 얻는 것까지가 저희 다큐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지는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그 집회에만 나가도 집회 현장에 나가면 많이 주셔요. 촛불집회 때 우리 토요일 5시에 시청 앞 촛불집회 때 이걸 나눠두는 팀이 있는 거죠? 네. 많이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촛불 행동 자봉단들이라든지 네. 여러 단체들에서 부스가 몇 십 개 되니까 네. 토요일 날 촛불집회 매주 열리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니까 지치신 분들도 있다는데 그럼 뭐 한 주 쉬실 수도 있죠. 지금 약간 당장 내일 막 카네기 일어나서 퇴진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총선 때 심판하자는 분위기도 있고 또 요즘에 막 여론 논쟁도 있어가지고 집회 인원이 늘어나 다우츠로 늘어나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또 폭발할 때 되면 다 폭발합니다. 제가 그래서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장고 조작, 공공지구 조작 이런 거 다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폭로했잖아요. 이제 선숙 최고위원님 뭐 부산 주신 발언 준비된 것 같은 영상 한번 감사하게도 소감문처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리투시님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네. 선숙 최고위원 발언 보고 오시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너무 모르잖아요. 사실은 저도 뉴스를 찾아봐야 4차 방류, 4차 방류가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부스가 오염수 문제는 위험함을 느끼는데 그걸 눈앞에서 확인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지나가는 이제 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나 어떤 이게 소리 높여 외치는 것보다 현지에 가서 또 이런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큐멘털이나 영상물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필요하고 더 크게는 앞으로 이제 국회가 혹은 민주당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의제를 공론화시켜 나갈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끝까지 놓지 않고 취재해 주신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취재해 주신 시사발전소 그리고 도움 주신 리투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더 공론화시키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다시 한번 환기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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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부산 어디예요? 부산에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시민센터 부산에도 있군요. 소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카페처럼 돼있고 좀 잘 돼있어요. 도와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부산 당당 딴지 부산 당당이라는 단체에서 와달라고 원래 부산이 먼저였어요. 지역별 순회 상영회를 신청받으면 내려가는 거네요. 네. 가는 거죠. 온전간 촛불 행동 촛불 집회에서도 이렇게 좀 상영회를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다. 불러주시면 5시 집회 전에 4시부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구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디나 부르면 간다는 거죠. 어디든 갑니다. 상영회를 조금 내야죠. 그래도 상영회를 따로 받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서울권에서 할 때는 저희가 음료나 다과 이런 것 때문에 또는 장소가 대관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는 5천 원 정도의 참가비를 받긴 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부산에서는 그냥 저희 약간 공공제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르시면 언제든 가니까요. 그래요. 같이 보고 네. 계속 이야기해주세요. 저희 상영회에서 들어왔던 질문들 있잖아요. 폼에 온 질문들 중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제 상영회 오신 분들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도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왔던 이제 질문들 중에 하나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일인가요? 한 소장님 아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게 네. 5일동안 후쿠시마 연예인에 같이 있으면서 네. 힘들었던 거를 저도 대답을 하겠지만 얘기를 하면 촉박한 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가 실은 이 후쿠시마에 언제 취재를 가는지에 대한 걸 대회비로 했었거든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리투시님하고만 일단은 일정 공유를 하고 저희 팀원들만 팀원들만 팀원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아 저한테 먼저 먼저 얘기하시고 그렇죠. 왜냐하면 시민단체 협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투시님의 협력을 굉장히 크게 받았던 게 뭐냐면 리투시님이 일본에 사시면서 일본 저널리스트나 시민단체 의원들과의 교류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리투시님한테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 어떻겠냐라고 요청을 드렸고 너무 흔쾌히 또 너무 좋다. 자기도 이거 공론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면서 같이 이제 꾸려나갔던 형태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일정을 공유하지 않았던 게 일본 시민단체 쪽에서도 극우 쪽 일본 극우 단체에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현장에서 취재할 때 절대 맞더라. 그래서 날짜를 절대 알리지 마라. 그래서 알리지 않고 갔고요. 원래 갔다 왔어요. 근데 가면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이제 이걸 취재를 해야 되니까 욕심이 있어서 촘촘하게 일정을 짰는데 그쪽 단체 시민단체에서는 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만들어놓은 일정이 있으니까 저희가 2, 30분 간격으로 일정이 있었어요. 정말 정말 초콜렛이 입정도 많은 또 취재도 해야지 모르니까 카메라도 담아야 되고 잠도 못 자고 저희가 거의 이틀 정도는 밤을 꼬박 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재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점점 멘탈이 나가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차로 이동하면서 또 졸아야 되는데 아, 조는데 이동하는 장면도 담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교대로 하기도 하고 조금씩 조금씩 쪽잠을 자기도 하고 이랬던 게 조금 촉박한 일정이 좀 힘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내 자신도 핍득될까봐 두려움도 있을 때 네, 그리고 긴장되고요. 되게 들어갈 때마다 뭐 어떤 게 제일 두려웠어요? 저는 그 차로 들어가면서 차 문을 열고 있음에도 차 문 열고 달리고 있는데 삐삐삐삐삐삐 todos 방사능측정기 그 누구죠? 서울의 서울의 옛날에 정병곤피디님도 현장 갔더니 와 미친데슈 울리던데요? 맞아요 그 피폭 경고 장치가 있는 그걸 팔아요? 일본에서는 저는 지원을 받아서 갔어요 한 회사를 통해서 유니터코라는 이제 방사선 측정기 이거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대여를 무상을 해줬고요 저희가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제 개인의 피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공간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그리고 표면적의 반사능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 총 세 가지를 들고 가서 저희가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데이터 값을 얻기 위해서 가져가서 측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일본 시민단체 쪽에서 들고 온 계측기도 있었죠. 그렇죠. 그것도 표면적을 확인하는 계측기였습니다. CPS. 맞아요. CPM. CPM이에요? 네. 그건 CPM 확인하고 CPS. 초당, 분당이기 때문에 사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소리가 노이로제의 권리 지경에 이르렀어요. 삐삐삐삐삐삐, 경보문이니까. 근데 이게 저희가 두려웠던 게 첫 번째는 처음에 그 현장에 갔을 때 일본 저널리스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폭이 된 초반에는 굉장한 피로감과 무력감이 몰려올 수 있다. 그게 당장에 지금이 없어도 호텔에 들어가서도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피로도가 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석윤열 교수님이 얘기하기로는 그 피곤한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유전자 고리가 끊어졌을 때 이거를 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거래요. 약간의 즉시 피폭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걸 수리하려고 에너지를 쏟으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힘들고 피로감이 느껴지고 무력감이 느껴지고 평소보다 더 맞아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아주 극미랑의 접촉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많은 양의 더 많은 양 피폭이 될 수밖에 없는 장소였어요. 건강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받으러 갔긴 했어요. 피폭 공사를 받으러 갔다가 이제 결과는 한 달 뒤쯤 나오는데 그것도 무의미한 결과일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능 물질을 전신에 뒤집어 쓰는 그런 사고가 있어야만 그 원자력 병원에서 계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처럼 피폭이 된 게 10년, 20년 뒤에 확인될 수 있는 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치료도 불가능한 거고요. 그건 좀 위험한 취재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가족들은 말릴 수도 있겠는데요. 가족들은 1km 이내까지 들어가는 걸 몰랐죠. 몰랐죠. 운전 사고 현장 1km까지 간 거예요? 네. 원전 앞까지 간 겁니다. 드론샵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로 팍 올라가면서 원전 일대가 전부 보이잖아요. 그게 자료화면이 아니고 저희가 다 촬영을 한 거거든요. 드론도 현지에서 촬영했나요? 두 분이 일단 다 떠나서 열정이나 준비도 대단하네. 드론은 누가 우리가 운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도움은 운전은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긴 했고요. 드론 촬영 현지 전문가. 네. 그런데 다만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비용적으로 왜냐하면 위험수당이라는 걸 드려야 돼요. 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불법. 불법이고 일본에서 불법이고 일본에서도? 일본에서는? 그 근처에서 띄우는 게 불법이에요. 아 운전 일본 정보가 그 영상을 담으면 안 되고 다 숨기려고 그래서 이 영상을 구글링을 하고 어디서 찾으려고 해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만 들고 있는 저작권 이런 거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안딩글티비랑 인사이트티비 리투시티비 시사발전소 네 군데에서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리투시님과 한진희 소장님 큰 박수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 좀 치고 그다음에 안딩글티비 애청자님들 안딩글티비에는 슈퍼차 안 쏘셔도 되니까 우리 리투시티비하고 시사발전소에는 조금은 가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도 2차 취재 때 일본 취재 때 조금 더 이렇게 후원을 하도록 여러분 앞에 다짐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진짜 후원 얘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비용이 있어갈 거 아니야. 네 맞아요. 5일 취재 그렇게 하고도 최소한 천만원 안 받고 들지 않아요? 네 천만원 가령 들었고 천만원 가령 들었고 그게 이제 시사발전소에서 총 몇 분이 다녔어요 그러면? 네 분 네 명이요. 스텝은 네 명인데 운전해주는 분하고 드론 취재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까지 아 그거는 일본 현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고 저희 쪽에서는 이제 한국제 지태분 네 분 네 우리 시사발전소 리투시님 우리 강나무님께서도 우리 시사발전소 또 슈퍼챗도 싸주셨고 감사합니다. 계속 많이 좀 더 하십시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나중에 후원해주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혹시 가능하면 지금도 이렇게 슈퍼챗소 싸주시면 리투시님하고 우리 한진수님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명박님께서 천사다. 아니 전부는 그 좀 천사원을 진보 유튜버한테 전부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 궁금한 분입니다.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트 모양하고 있는 이명박 사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에 대한 분노를 계속 잊지 말자 이명박. 맞아요. 노란해자 이명박 이런 거죠. 안겠어. 삼계사님께서 다른 이야기지만 이 마이크 귀엽다고 이건 탕디 탕디 PD님이 너무 귀여워요. 특별히 준비하신 마이크인데 저는 하트가 있어요. 무단이 아니라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답니다. 만들었답니다. 자 여러분 한진희 소장님과 리투시님께 큰 박수 계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진희TV랑 인사이티비 로 보신 분들도 시사발전서나 리투시TV 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도 누른 김에 박수까지 이렇게 한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우리가 60분이 지났어요. 나중에 또 모시는 걸로 하더라도 한 7시 전에 끝내야 되는데 저도 스픽스 또 악자지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진짜 바쁘시다. 어차피 또 우리는 또 할 거니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달아도 될까요? 그러니까 더 말씀하세요. 10분 정도 나왔으니까. 앞서 리투시님이 언급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안진구 소장님도 천만 원 정도 드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천만 원 가량이 드렸고 여기에는 이제 순수 저희가 비행기값 또는 이동비용 이런 것만 포함해서 든 비용이고요. 네. 드론 비용도 그렇죠. 드론 비용도 했는데 나중에 뭐 후에 편집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사실 여력이 안 돼서 제가 다 직접 편집을 또 했던 거고 혼자 다 아셨어요. 편집을 리투시님이 또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습니다. 월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자기 돈을 다 내고 그냥 무급으로 사실상 봉사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아이고 진짜 몸을 갈고 돈을 쓰고 진짜 저의 정신력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만든 다큐멘터리거든요. 원래 이게 좀 더 여력이 됐다라고 한다면 실은 이제 리투시님의 이동비용이나 비행기값 숙소비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어떤 이 취재에 들어가는 본인의 노력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월급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여력이 안 닿았던 부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활동비도 못 드리고 그냥 실비만 그렇죠. 천만 원이나 들었는데 그것도 적자였을까봐 걱정되나요? 사실 빚내서 간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번에 2차 취재 때는 흑자가 되시도록 이분들 활동비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이 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사발전소 펀딩 사이트가 따로 있네요. 텅크티콘을 계속 올려주시겠는데 시사발전소의 펀딩 사이트 가면 거기에 계좌가 있네요. 후쿠시마의 진실 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2차 방문 1차 취재했으니까 2차 방문 2편 3편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수고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편집도 하셔야 되고 2탄은 언제쯤 나와요? 일단 후쿠시마의 2차는 12월 중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최대한 혼을 좀 갈아 넣어보겠습니다. 시사발전소도 또 민주당 청년정치 개구운동도 하고 오고 계시는데 너무 정신없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2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끝으로 2부 예고 보고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겠네요. 엔딩크레딧을 조금 보여드리고 엔딩크레딧이 같이 있거든요. 2부가 2부 예고가 그러면 1부의 엔딩크레딧과 2부 예고 프로를 네. 같이 나와요.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3.3 준비 네. 아 이거 많이 말로만 듣던 3.3 준비 3.3 준비 3.3 준비 3.3 준비 자 제가 따드릴게요. 아주 맛있어. 이거 드시면 힘이 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11월 30일 오늘로써 이제 3.3 준비 3.3 준비 TPL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아 그리고 저도 맛있게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광고 효과가 전혀 많이 안 났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작은 유튜브니까 그랬는데도 광고를 그 동안 해주신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산산순백 대표님 일꾼 직원 선생님도 정말 감사하고요. 비록 아쉽게 여기서 후원이 중단되지만 그동안 저희 고마운 걸 절대 잊지 않고 더 큰 유튜버 돼서 나중에 우리 산산순백 마케팅에도 도움이 되면 꼭 그때 제가 서로 다시 잘 나가는 걸 해요. 마을보험책끈을 계속 해주시는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드립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세요. 드십시오. 보는 동안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영상 그렇죠. 광고 영상 1분 보고 그다음에 바로 엔딩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천 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석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석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산삼 순백 마이보험 체크 광고도 보고 오셨습니다. 산삼 순백 드시니까 몸에 힘이 나죠? 써더라고요. 방사능에 핍복된 거 이거 산삼 순백 싹 몰아내는 거 아닌가요? 완전 이게 쓴 게 몸에 좋다고 약간 한약 먹는 느낌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 게 더 좋잖아요. 실제 몸에도 큰 힘이 난다고 하시면 많이 있더라고요. 산삼 순백 마이보험 체크 마이보험 체크 산삼 순백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두 분이 마무리 반응을 하면서 엔딩 크레딧 하고 2부 광고가 있다는 거죠? 네. 그걸 먼저 보고 마무리를 하시죠? 그러시죠. 그냥 그거 보면서 헤어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인사도 드려야 되는데 텅피디님 준비됐을까요? 여러분 1부 꾸시마의 진실 1부 리투시님과 한진희 소장님이 정말 영혼을 가라는 꾸시마의 진실 다큐 1부 엔딩 크레딧과 2부 예고 보시고 저희들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스튜디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rzinfath 라이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흥미를 땡기게 막 나가고 있는데요 인류의 슬픔으로 이렇게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 작품성에다가 그래도 재미는 아닌데 사람이 보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남태우 배우님 강성범 기그맨님도 나오네요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일반 중도층에도 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영상미를 조금 더 신경 썼던 부분들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시사발전소 팀원들 그리고 리투시님 정말 온몸을 갈아 넣어서 이걸 제작을 했고 무엇보다 후쿠시마 현지 내에 가서 취재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피폭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정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20, 30년 뒤에 어떻게 저희 몸에 지장을 줄지에 대한 것들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취재를 함께 했다 정도를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희생한 만큼 결국은 오염수가 저지될 수 있을 때까지 이 후쿠시마의 진실을 끊임없이 저희가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을 할 거니까 그 점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박수학수 소장님 어떻게 이렇게 바르고 씩씩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청년 정치가 청년 운동가가 있다는 게 큰 우리 사회의 행운이고 아주 든든합니다 자 리투시님께서도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멘트 저희가 저는 이제 새벽 3시만 4시만 되면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이제 그 기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부가 언제 나오냐라고 하실 때마다 아 2부 약간 어떡하지? 이런 느낌인데 아 새벽 3일 4시 잠이 깨버리는 거예요? 아니요 4시까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 뜨는 거 보면서 들어갈 때도 있고요 이제 일정을 다 끝나고 만나서 이제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2부도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2차 취재 갈 수 있도록 많은 펀딩과 후원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 파란날의 재무님께서도 시사발전소 10호책 강나무님께서도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 주시네요 너무 이제 아 그리고 하나 더 계속 더 말씀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방송해서 호쿠시마의 진실 다큐를 또 알릴 수 있게끔 방송 열어주시는 안진걸 소장님께 특별히 또 감사의 말씀을 드려가시고요 아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송출해 주고 계시는 인사이트 TV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트 TV 자 우리 안중열 TV 애청객님께서는 여력이 되시면 시사발전소 펀딩 또는 시사발전소와 리투시 TV 슈퍼챗 또 뭐 어떤 도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가면 후원 계좌가 또 따로 있나요 네 펀딩 페이지에 들어가면 후원 계좌로 널어가요 펀딩 페이지 말고 그 TV를 돕는 방법도 아 개인적인 이제 자율적 후원 계좌 제 개인적인 것들 리투시 TV랑 시사발전소에는 올려져 있는 거죠 네 올려져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리투시님과 한진희 소장님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사발전소 리투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홍보하기 댓글 달기 슈퍼챗 쏘기 뭐라도 오늘 정말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사발전소 리투시 TV 사이트 TV 안중열 TV 공동방송 이렇게 진행했고요 저는 이제 7시 50분에 스픽스 왁자지껄 김건희 명품 뇌물 수수사건 코바나 콘텐츠가 또 비리온상으로 거기서 작용이 됐죠 장고 조작 또 코바나 콘텐츠 감사하고 김건희가 실행했는데요 입이 근질거리지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많습니다 이럴 때 서로 더 응원하고 복 돕고 연대하고 또 후원하고 또 서로 건강 잘 챙기면서 토요일날 축복티비에 나오실 수는 또 나오시고요 내일은 임세윤 식당 TV 안중열 TV 인사이트 TV는 5시 50분에 황명선 전 논산시장 3선 논산시장이 있죠 김종민 원지혁구 도전하는 분인데 뭐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과 함께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자 시사발전소 리투시티비 무광발전 밀고 두 분의 특별한 건강을 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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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L 영상 대신 오늘은 후프시마 2부 예고 영상으로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많이 봐주세요 끝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널리 홍보해주세요 예 애쓰셨습니다 다행히 홍보해주세요 예 애쓰신바 여러분은 입ом해 주변에서 우선 만나요 예 애쓰시키기 예 애쓰신바 예 애쓰시키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